마거릿, 페기, 카터는 마블 코믹스에서 출간한 만화책에 등장하는 공상 캐릭터로서 보통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코믹북의 조연 인물이다. 스탠리와 제커비에 의해 캡틴 아메리카의 회상 장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의 애정 상대 캐릭터로서 만들어졌으며, 1966년 5월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 샵 77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후에 캡틴 아메리카의 현대에서의 연인 샤론 카터와 친척으로 더 잘 알려졌다. 헤일리 에델이 2011년을 시작으로 퍼스트 어벤저를 시작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페기 카터 역을 연기하였으며, 이후 비디오 게임 캡틴 아메리카 슈퍼 솔저 마블 원 샤츠 단편 영화 2014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도 출연하였고, 이후에 공개될 tv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에도 출연한다. 이 캐릭터가 작가 스탠 리와 만화가 제커비가 만든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 샵 77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전쟁 시절 애정 상대로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 샵 161에서 샤론 카터의 언니로서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샤론 카터가 늙지 않는 설정으로 인하여 설정이 바뀌어 샤론의 숙모가 되었다. 그래서 패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을 배경으로 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한다. 카터는 10대의 나이에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담하여 캡틴 아메리카와 나란히 일부 임무를 수행할 정도의 명사수가 되었다. 그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폭탄으로 인해서 그녀의 기억상실증이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버지니아로 가서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가 죽었다고 생각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낸다. 캡틴 아메리카가 늙지 않은 모습 로 현대에 다시 나타난 후 그녀가 가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악당 닥터 파우스투스와 맞닥뜨리게 되자 캡틴 아메리카가 그녀를 구해준다. 그녀는 s h i e l d s 파이로 입사하였고 은퇴 후 양로원에서 사망한다. 2005년에 창작된 하우스 오브 엠 이야기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북극해 냉동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페기 카터와 결혼을 하지만 2년 뒤에 이혼을 한다. 헤일리 에델 페기 카터는 비디오 게임 캡틴 아메리카 슈퍼 솔저에 출연하며 헤일리 에델이 성우를 맡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